42번 4차방정식의 두 실근의 고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차방정식이 일반적으로 근 4개를 가지겠죠 그 안에 실근과 허근의 개수가 몇 개씩이지만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근을 다 구하려고 봤더니 역시 x 제곱을 a로 치환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 거냐 짝수만 있으니까 짝수 차만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홀수 차가 껴 있으면 이런 치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 3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려줘야겠죠 a를 x 제곱으로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실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실근이라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는 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두 개를 곱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4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는 루트 4.5.1.1.1.1.2.2.2 2.1의 차량을 제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